1. 포켓몬 그렇군 역시 메타몽이군 박사님 오늘도 활력이 넘치시네요 오늘 보고 드리려는 건 메타몽이 이제껏 보지 못했던 포켓몬으로 변신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? 이 영상을 봐주세요 뭐지? 이 포켓몬은 한 번도 본 적이 없네? 정말인가요? 박사님도 본 적이 없으면 이건 역시 새로운 포켓몬이군요 요 며칠 목격됐다는 정보가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포켓몬들은 메타몽이 변신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상의 정보는 없고 아니 잠깐 기다려주게 그러고 보니 옛 문원에서 본 적이 있네 정말입니까? 그럼 이 녀석은 환상의 포켓몬 멜탄이라네 멜탄? 여기 있다 이 문원이야 자네가 보내준 사진과 특징이 일치하네 정말이네? 이건 굉장한 발견이군요 오 박사님 그런데 멜탄은 어떤 포켓몬일까?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매우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박사님 계속해서 정보를 찾아보겠습니다 나도 문원과 자네가 보내준 메타몽을 자세히 조사해보겠네 오 박사님께 여쭤보길 잘했습니다 역시 제가 존경하는 오 박사님입니다 그럼 또 연락드리겠습니다 멜탄 멜탄인가 좋은 이름이다 좋아 얼른 현장으로 나가볼까?